살얼음판 같은 육모 검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정후보생 사유리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데요. 뭡니까 제가 눈썹 문장 문신 하고 왔는데 그거 실패해 가지고 너무 이상해 줬습니다. 너무 이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눈썹 문신을 했는데 실패해서 이상해진 걸 왜 소대장한테 해야 됩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썹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눈썹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눈썹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저 하고 지우려고 했는데 또 이상해져서 또 아퍼지고 여기 만지면 조금 아픕니다. 근데 또 이상해져서 또 아퍼지고 여기 만지면 조금 아픕니다. 신선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웃깁니까? 죄송합니다. 소대장이 다시 뭐 성형 수술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눈썹 문신은? 아닙니다. 옛날보다 눈썹 친해져서 아 원래 눈썹 그리고 있을까라고 의신이 받을까봐 먼저 고백했습니다. 수술에 이제 성형 수술을 써놨는데 네. 좀 컬을 세웠습니다. 이미 본인이 눈썹에 문신을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다시 했다 하는데 그거가 실패해서 이상해졌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쁘게 눈썹이 모양이 안 만들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소대장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눈썹 2차 했습니다. 결국 실패해가지고 못마리는 창구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은 버려야 되겠다.